친구들 반갑습니다.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집중하면 들려요.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에요. 준비물은 짜잔 이렇게 계산기를 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내는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정확하고 빠르게 맞추는 친구에게는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. 문제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0 더하기 56 더하기 92는 정답은 무엇일까요? 손 들어 주세요. 우와 정답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? 짠 정답은 158입니다.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 5 더하기 43 더하기 15 더하기 9는 정답은 무엇일까요? 손 들어 주세요. 우와 친구들 손 들었어요. 정답을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? 정답은 짠 72입니다. 맞춘 친구들에게는 우리 박수와 함께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.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. 마지막 문제를 잘 맞춘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선물을 줄게요. 우리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할 거에요. 자 시작하겠습니다. 10 더하기 23 더하기 56 더하기 3는 정답은 손 들어 주세요. 우와 우리 이제 정답 한번 알아볼까요? 정답은 짠 92입니다. 맞춘 친구들 우와 손 들어 주세요. 이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선물을 다 주도록 할 거에요. 친구들 우리가 숫자를 듣고 이 게임을 왜 했냐면 우리가 집중하면 들려요.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남은 성경학교도 집중하면 들려 같은 게임과 함께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